목에 있는 임파선도 있고 침샘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다양한 혹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특히 40세 이상의 흡연자는 아시다시피 흡연은 두경부에 생기는 암의 발암인자로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의 남녀가 목에 혹이 생겼다면 확률적으로 암일 가능성이 적어도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져지지 않는 목에 종계, 종물이 만져진다면 1순위가 암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고 혹이 생겼다 이러면 염증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염증성 질환들은 젊은 친구 또는 어린이에게 많고 40세 이상에서는 그런 염증성 질환은 상대적으로 드물거든요. 그래서 무통의 혹이 목에서 만져진다. 암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꼭 반드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